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초 안에 끝내겠다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자, 잠깐만!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2초 안에 끝내겠다 2초 안에 끝내겠다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2초 안에 끝내겠다 자, 잠깐만! 극소를 노려!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자, 잠깐만! 극소를 노려! 극소를 노려! 극소를 노려! 극소를 노려! 대장이란 이렇게 완벽하고 신속하게 승리하는 법이다 어째서! 나쁘지 않군 이 정도라면 받아두겠다 누가 날 감당할 수 있지? 어떤 장비라도 나는 완벽하게 다룰 수 있다 데몬 샤이어의 친위대장으로서 격식은 필수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지나칠 순 없다 흡! 흡! 빈틈 발견! 극소를 노려! 2초 안에 끝내겠다 꺄악! 자, 잠깐만! 감성에 젖은 선택이군 나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거다 보기완 달리 냉철한 판단을 잠깐!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저놈들의 수준은 시시해 죽을 것 같군 기본은 갖춘 적들이군 내 상대는 못되지만 조금은 상대할 가치가 있겠구나 제법 강한 기운이군 하지만 이기는 건 나다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 그게 바로 나, 발렌시아다 돌격! 힐을 부탁한다 두, 두고 보자 내가 검을 든 이상 약속된 승리였다 이 전쟁의 최고는 나인가? MVP 확정 전투는 맡겨라 혼자서도 충분하다 신속하게 행동해라! 나는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다 데몬샤이어 밖에는 수많은 강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꽤나 기대되는군 나의 검은 모든 걸 일격에 처리한다 적이든, 서류든, 빨래든 피와 토마토 주스를 구별할 수 있냐고? 나, 한 번 더, 한 번 더 건드리면 그 손 거두어 가겠다 피와 토마토 주스를 구별할 수 있냐고? 나, 나를 바보로 하는 거냐? 데몬샤이어에서 온 직서인가? 빨리 확인해야겠군 이벤트? 내게 맡겨라 완벽하게 처리해주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주행을 감옥할 수 있냐고 라이프에 참고하자 신속한에서부터 예외한다는 거두어 두 개념을.: 막다 모든 것들이